안녕하세요. 배우락 일반기계기사 김연기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도 대비 일반기계기사 실기 합격전략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에 일반기계기사 출제 변경사항이 있죠. 출제 변경사항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변경사항, 출제 변경사항과 검정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일반기계기사와 그리고 기계설계기사가 통합이 돼서 일반기계기사로 실시가 됩니다. 그러면서 실기시험이 각각 일반기계기사 설계실무 복합형이었고 기계설계기사는 기계설계실무 작업형이었습니다만 이게 합쳐지면서 기계설계실무 복합형으로 이렇게 실시가 되게 됩니다. 복합형이라고 하는 것은 필다평과 작업형이 합쳐진 상태의 시험방법을 복합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필다평 50%, 작업형 50% 이렇게 해서 실시가 되고요. 주요 내용은 기계설계입니다. 기계설계, 기계설계가 주요 과목이 되겠고요. 필기를 준비하면서 1과목의 기계제도 및 설계라는 과목을 충실히 공부한 분들은 실기를 준비하면서 한결 좀 가볍게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필기와 실기를 동시에 공부하는 걸 좀 추천을 저는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동시에 준비한 분들은 필기 합격했다 그러면 실기 공부하는데 아마도 큰 시너지가 돼서 시간 전략과 함께 작업형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런 도면들을 좀 접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출제 기준을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자면요. 일반기계설 실기는 2024년부터 2024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출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검정방법은 복합형이다. 그리고 시험시간은 필타평이 2시간, 작업형이 5시간으로 이루어진다. 작업형은 도면을 출력해서 제출하는 것까지가 5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실기 과목명은 말씀드린 대로 기계설계 실무다. 라고 하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6월에 6월 말경인 것 같습니다. 큐넷 사이트를 통해서 공단으로부터 일반기계설 실기 시험 변경 안내가 공지되었죠. 그 내용을 띄워 놓은 겁니다. 주로 주 내용은 작업형 실기 시험 내용의 하나인 것이고요. 필타평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시험방법이라든가 시간, 배점 등은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기존의 일반기계기사, 기존의 기계설계 기사가 아니라 일반기계기사에서 실시됐던 시험방법, 시간, 배점 등 변경사항은 없다고 했고요. 주 내용은 작업형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말씀을 좀 드리자면 기존까지는요. 기존에 2023년도까지 실시될 경우에는 시험 문제 도면, 가제 도면이라고 해서요. 가제 도면이 한 개가 주어집니다. 이 가제 도면 한 개에 대해서 3개에서 5개 정도의 부품도와 모델링, 부품도라고 하는 건 2D를 얘기하는 거고 모델링이라고 하는 건 3D 3차원 모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3개에서 5개 정도 제작을 하는 방법으로 시험이 치루어졌습니다. 가제 도면 하나에 대해서 이루어졌죠. 이렇게 부품도는 보통 4개 정도 모델링을 했고 3D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3개 정도 등축도로에서 모델링해서 2D 도면과 3D 도면을 각각 한 장씩 만들어서, 답안지죠.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만 됐습니다. 그때까지 총 시간이 5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50점 만점으로 채점이 되는 것이었죠. 이렇게 해서 보통은 2D가 40점이었고, 3D 모델링이 10점으로 해서 점수가 50점으로 구성된 거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경이 되느냐 하면, 기존에 가제 도면 하나에서 가제 도면 2개로 바뀝니다. 가제 도면이 2개가 나와요. 2개가 나오고, 가제 하나당 하나에서 3개 정도 부품을 모델링합니다. 부품도와 3D 모델링을 하는 거죠. 가제 하나에 대해서. 그래서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동력 전달 장치만 나왔다. 동력 전달 장치만 실제가 됐다. 도면 하나가. 그런데 변경 후에는 도면 2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동력 전달 장치 플러스 드릴 지구, 이런 식으로. 드릴 지구. 올해 지금 1, 2회 시험이 이루어진 이런 시점이고, 4회 시험은 아직 실시가 되지 않은 그런 일정에서 지금 내년도, 24년도 지금 시험 변경된 내용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좀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 2회 시험을 치러준 걸 보면 주로 도면이 동력 전달 장치와 편심 구동 장치, 드릴 지구, 이런 식으로 해서 주로 3가지, 3 도면이 1, 2회 때 압축, 나왔어요. 물론 동력 전달 장치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편심 구동 장치에도 도면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드릴 지구 관련 도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이와 같은 도면들이 있어요. 드릴 지구와 같은 이런 도면은 우리가 지구 설계라고 얘기하죠. 치공구 설계라고 얘기합니다. 치공구 설계. 치공구 설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출제하는 의도가 동력 전달과 관련된 내지는 다 동력 전달과 관련된 도면일 수가 있는데요. 편심 구동 장치라든가 이런 동력 전달 장치 관련 도면 하나. 하고 치공구 도면 하나. 이렇게 두 개를 가재도면으로 내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중에서 하나에서 세 개 정도. 이렇게 하나에서 세 개 정도니까 부품도 세 개의 3D 도면 두 개라든가 아니면 부품도 두 개의 3D 도면 하나라든가 이런 식으로 각 가재도면에 대해서 지금 모델링하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거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특징을 보면 전체적으로 도면 두 개에 대해서 도면 두 개에 대해서 가재도면 두 개에 대해서 전체 모델링 개수는 세 개에서 다섯 개 안에서 지금 출제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모델링 개수는 똑같아요. 변경 전이나 변경 후나 모델링 개수는 똑같이 해서 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과 배점은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변경 사항이 없으니까 똑같이 시험 시간은 다섯 시간에 점수는 50점. 이렇게 해서 실시가 될 거다라고 공지가 됐어요. 참고는 해두고요. 그럼 바뀌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했던 대로 똑같이 준비를 하면 됩니다. 단지 이제 도면 하나가 도면 두 개로 해서 나오는 거일 뿐이고요.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 뒤에서 한번 예측 가능한 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유형과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데요. 먼저 필타평입니다. 필타평 주간식입니다. 시험 시간은 2시간에 배점은 50점 이렇게 해서 이루어집니다. 기존까지는, 2023년도까지는 주로 기계 설계학 위주로, 기계 요소 설계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됐었죠? 기계 요소 설계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되는데 역시 바뀌어도, 24년도 바뀌어도 주 감옥, 주 메인은 기계 요소 설계다. 기계 설계학이다 이거죠. 기계 설계학. 기계 설계학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또 출제하겠다라고 해서 추가된 내용이 눈에 확 들어오는 내용이 눈에 확 들어오는 내용이 유공업 시스템 설계입니다. 그래서 유공업 시스템 설계와 관련된 문제가 한두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기존에 보면 50점에서 큰 문제 수가 12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큰 문제로 12문제. 물론 9문제에서 12문제 정도 사이로 나오는 그런 경향을 보였고 최근에는 거의 12문제 위주로 큰 문제, 12문제 위주로 출제가 됐었죠. 그런 문제에서 봤을 때 한두 문제 정도는 유공업 시스템 설계 쪽에서 출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계산 문제가, 계산 능력이 우선되어야 되니까 계산 문제 위주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공업 시스템 쪽에서는 유압 쪽에 유압 펌프 유압 펌프 쪽 설계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유압 모터 설계하는 이런 내용들 위주로 출제가 될 거다. 공학 쪽에서는 계산형 문제에 나올 만한 것이 그다지 눈에 띄는 것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유압 쪽에서 주로 나올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계산 문제가 아니라면 부분적으로 유공업 시스템의 밸브라든가 밸브 종류들 같은 쪽에서 나올 수도 있고 방향 제어 밸브라든가 압력 제어 밸브라든가 유량 제어 밸브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펌프의 종류라든가 모터의 종류 그리고 공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압축기를 사용하는데 이 압축기에 대한 종류라든가 그리고 유압과 공압의 키타 부속기기들이 있을 건데 이런 부속기기와 관련된 간단한 문제들이 출제가 될 예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사실 필기 준비하면서 다 공부를 하게 되죠. 필기 준비하면서 1과목에 유공업 시스템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1과목에 다 들어가는 과목이죠. 기계 설계학이라든가 유공업 시스템 설계라든가 이쪽에서 주로 나올 거고 또 염려하는 부분은 아직 변경이 돼서 출제가 어느 정도 2, 3년 정도 지켜본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죠. 열처리라든가 투상법, 기계 제도나 기계 제작 이런 쪽에서 또 간단한 한두 문제 정도의 문제가 또 추가가 되지 않겠느냐 3점, 4점 이런 정도의 문제로 그러면 문제수는 12문제가 아니라 문제수는 늘어날 수도 있다. 문제수는 전체적으로 문제수는 간단 간단하게 이런 설명하는 문제들이 붙게 되면 문제는 두세 문제 더 늘어나는 이런 형태로 큰 문제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기계 설계학이 되는 거예요. 기계 설계학. 이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기계 설계학. 그래서 열처리나 투상법 이런 것들은 1차 공부하거나 작업형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은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따로 필다평 수업 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체크해드리지는 않아요. 필기 때 다 했던 그런 간단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냥 기술하면 돼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다 쳐드릴 이런 시간이 없는 것이고 또 그럴 필요성도 굉장히 낮고 패스하드리에도 크게 합격에 영향을 주고 이런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기계 설계학 내용에다가 유공화 시스템 설계 이 부분을 보충해서 보충해서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보면서 준비하는 이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면 필다평은 해결이 될 거다. 이렇게 해서 50점 중에서 중요한 거는 항상 늘 말씀드립니다. 50점 중에서 여러분들이 3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안정권에 들어간다. 합격할 수 있는 안정권에 들어가게 된다. 10점 미만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합격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작업형 만점 맞아야 된다는 얘기가 돼버려. 10점 미만이면 만점 맞아도 60점 안 됩니다. 그렇죠? 불합격 처리됩니다. 무조건 10점 이상 넘어가야 작업형 만점마저도 60점 넘어가서 합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안정권에 들어가려면 30점 이상이 중요합니다. 30점 이상, 30점 이상을 반드시 챙겨라. 30점 이상 챙기는 방법, 수업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수업을 진행할 때는 교재는 일반기기사, 실기, 필타평 교재를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도서출판 구민사에서 출판이 될 것입니다. 교재 추가 내용을 통한 교정은 연말 정도에 마무리가 돼서 출간이 될 겁니다. 연말 정도면 교재가 나올 겁니다. 현재 교재를 갖고 공부해도 합격에는 지잠이 없을 겁니다. 작업형 시험 말씀드렸죠. 작업형이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개의 가재도면이 제시가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재도면 하나당 하나에서 세 개 정도의 부품도 2D와 3D 모델링 하는 거로 출제가 될 거고 두 개의 도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세 개에서 다섯 개 정도에 해당되는 부품도와 모델링을 하도록 실험이 이루어질 거다. 부품도라고 하는 건 2D 모델링 그리고 3D 모델링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시험 시간을 말씀드린 대로 다섯 시간 배점은 50점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30점 이상 점수를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가락을 면해야지 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도면을 출력해야죠. 도면 출력에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꼭 하셔야 되고 도면 출력 안 되면 불합격 처리되니까요. 출격 처리되니까요. 두 번째는 모델링을 완성하는 거예요. 2D, 3D 모델링을 반드시 완성을 해야지 됩니다. 미완성작을 출력했다 하더라도 미완성작이면 실격 처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완성을 해줘야지 돼요. 도면 완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모델링이 다소 불안전하고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완성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완성을 해야 돼요. 정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완성을 해서 제출을 해줘야 그거에 해당되는 기본 점수를 받을 수가 있고 그래야지만이 30점 이상의 점수를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를 명심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시험이 시행이 됐던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했던 그런 방법을 통해서 공부를 해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하나 이제 여러분들한테 꼭 한번 해보고 가라고 권하고 싶은 게 있어요. 변경이 되면서 도면 출력 방식이 좀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시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이런 도면 출력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존에 해던 방식은 뭐냐면 2D 도면과 3D 도면을 따로따로 2D 도면 하나, 3D 도면 하나 가재 도면 하나에 대해서 가재 도면 하나에 대해서 2D 도면, 3D 도면을 각각 완성해서 출력해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가재 도면이 두 개거든요. 가재 도면이 두 개면 가재 도면 두 개에 대한 2D, 3D를 각각 따로따로 해서 출력을 해서 내도록 하겠느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방법 그대로만 준비해도 큰 지장은 없는 거고요. 단지 이렇게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가재 도면이 두 개거든요. 가재 도면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가재 도면을 각각 한 가재에 대한 도면 그리고 또 하나에 대한 두 번째 가재 도면 그리고 각각 하나에 대한 도면을 도면을 각각 출력을 하는데 이 도면의 2D와 그리고 3D를 함께 배치하도록 해서 2D와 3D 도면이 합쳐진 상태 합쳐진 상태로 해서 가재 각각 두 개의 가재에 대한 각각 도면을 이렇게 두 장 출력하는 거로 이런 식으로 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했던 방법대로 그대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공부를 했으면 하는 것이 이 2D와 3D를 한 도면에 집어넣는 것 한 도면에 집어넣는 것을 추천을 좀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도면을 여기다 이제 2D 도면을 3개 그리라고 했다. 그러면 3개 그리고 부품도 도면을 그리고 3D 도면을 이제 한쪽에 한쪽에 이렇게 띄워서 3개 부품 중에 하나의 3D를 띄워서 이렇게 배치를 해서 출력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연습만 한번 하고 가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도면 출력하는 것은 지금 이거 아니면은 지금 말씀드린 기존에 시행되는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밖에 없을 거다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작업형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잘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좀 추측을 좀 해보는 거니까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자격증에 보면 이렇게 도면을 출력하는 방식이 자격증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도면을 출력하는 그런 방식의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CAD 작업하는 그런 또 자격증의 분야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도면을 출력하는 이런 자격증들도 있어요. 기존에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생산 자동화 산업기사입니다. 생산 자동화 산업기사 생산 자동화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한 도면에 트리와 3D를 함께 모델링한 걸 배치해서 이렇게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거기까지는 좀 안 나올 것 같습니다만 지금 공지된 내용으로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 부품을 이제 모델링해서 이거를 조립하는 조립도 조립도와 같은 이런 조립 라인을 어셈블리 하는 거 이런 것들까지 좀 또 출력할 수 있는 지금 생산 자동화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지금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건데 여기까지는 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기존까지 이렇게 해서 도면 두 개의 도면에 대해서 네 장을 출력하는 건지 아니면 두 개의 도면에 각각의 2D, 3D를 한 도면에 넣어서 각 가재 도면에 대한 답안 도면을 두 개 출력해서 내는 건지 이제 그거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런 큰 그림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기 전에 예측된 것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보도록 하시고요. 이거는 지금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정확한 건 아니고 이런 식까지는 공부를 해두면 그래도 완벽하게 준비할 것이다 라고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 하시고요. 자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필다평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앞서 이제 많은 말씀을 좀 드렸죠. 저하고 같이 일반 기계사 실기 필다평 필다평 수업을 진행할 건데 이제 커리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이제 기본 이론을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기계 요소 설계 그리고 이제 유공학 시스템 설계 유공학 시스템 설계 쪽에서 내용을 정리를 좀 해드릴 겁니다. 필기를 잘 준비한 분들 필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기를 이 필다평을 같이 준비를 했다 그러면 이미 이제 또 필요한 부분만 보면서 공부할 수도 있겠죠. 기계 요소 설계 기계 요소 설계 그리고 유공학 시스템 설계 이런 부분들을 내용을 자세히 비교적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서 문제 풀이 같이 병행을 해드리고 그리고 기존 기출 문제 교재에 보면 2002년부터 2022년도 올해 문제도 열심히 복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문제도 열심히 복원해서 지금 연말에 교재가 출간될 때는 2023년도 복원 문제도 같이 실릴 거고 같이 문제의 풀이를 해서 동영상, 영상에 넣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서 공부를 해주시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2주 전부터는 2주 전부터는 기출 문제 풀이를 하시면서 쓰는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쓰는 연습을 꼭 해야지 돼요. 계산식 세우고 답 적고 이렇게 계산식과 답이 맞아야 맞게 채점이 되는 겁니다. 계산식만 맞고 답이 틀리면 틀려요. 계산식은 없는데 답만 써놨어. 틀립니다. 그래서 계산식과 답을 정자로 적어줘야지 됩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적는 사람들 안됩니다. 안되고요. 정자로 줄을 맞춰서 깨끗하게 채점하는 사람이 정확히 알아보도록 해서 답안을 잘 작성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주 전부터는 문제 풀이를 통해서 2주 전까지는 공식을 어느 정도 다 암기를 해놓으셔야 돼요. 2주. 늦어도 1주 전. 1주 전까지는 문제를 딱 보면 어떤 공식을 적용시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지 딱 나와야 돼요. 그래야 2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대로 잘 따라와 주시는 분들은 1시간 30분이면 다 풀어요. 그리고 30분 동안 검토합니다. 그리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눈으로만 공부하는 사람들 이해는 다 돼요. 눈으로만 공부해요. 쓰는 연습이 안 돼 있어요. 2시간 모자릅니다. 공식도 안 해왔어? 쓰는 연습도 안 했어? 그러면 시험 충분히 충실하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중간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주 전, 1주 전부터는 쓰는 연습 쓰는 연습 그리고 공식 바짝 외워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30점 이상 30점 이상의 목표 점수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전체 내용을 다 그 바삭하게 파악할 필요는 없을 거죠. 그죠? 적어도 여러분들이 80% 이상 내용의 80% 이상만 소화를 해주시면 전체 공식의 80% 정도만 소화를 해서 30점 이상의 점수를 나올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해 주면 기존에 12문제 출제가 됐으니까 12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9문제 이상 9문제 이상만 풀어주면 30점 이상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필다평 점수를 받아 놓으면 작업형 시험만 실수하지 않고 잘하면 합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정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024년도 일반기기사 실기 합격 전략과 함께 변경되는 내용 함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수업은 본 과정에서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참고하셔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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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